민형배 의원 얘기를 또 해 볼게요. 민형배 의원이 시간은 좀 됐네요. 1년 정도가 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법빌한. 법빌한. 법빌한이 뭐야? 궁금하시죠? 민형배 의원의 법빌한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한 장관은 예전부터 손꼽히는 정치 도발 전문가입니다. 수사 정보를 언론에 대놓고 흘리면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의 끝판왕이죠. 제가 신조어 하나 이미 제안해놨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법빌한입니다. 법빌어먹는 한동훈이라는 뜻입니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법에 의존하도 못해 법을 악용, 오용, 남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행할 수 있을지 한번 잘 판단해 봐주십시오. 네 분 중에 법빌한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혹시? 처음 듣는. 처음 듣습니까? 흥행이 안 됐네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연일 민주당 쪽에서 아주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그닥 어린 놈도 아닌 그래 정치 후직에 만드는 너 한동훈 너. 유정주 의원은 한동훈 장관보다 나이가 두 살 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 후직에 만드는 너. 민영배 의원은 어이없는 XX네. 정치 후직에 한 후진다는 말이 또 나와요. 정치 후직에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연일 1일 1망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이탄희 의원을 좀 본받으라. 이탄희 의원을 본받아라. 이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의 질의를 주고받잖아요. 되게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청산유수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로 말대답으로 꼬리를 물어서 핑퐁 게임을 하면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언어 파급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섞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전략 그만 쓰시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정주 의원이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 후직에 만드는 너 한동훈 이렇게 겨냥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주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새벽 1시 17분에 장문의 소셜미디어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널 하고 말한 것이 괘씸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문자답을 해요. 그러면서 유정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싫어요? 네. 역시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혐오 어휘로 정치인 부르지 말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새벽 1시 17분에 유정주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왜 이렇게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일단 문장력이 되게 참담하네요. 문장력이 참담하네요. 그냥 일기장에만 쓰시지 저걸 왜 공개적인 SNS에 쓰셨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마지막에 약속해요. 무슨 약속을 해요. 그냥 저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반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싶으면 민주당에 김용민, 민영배 의원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이 정도 해야 말이 맞죠.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게 정치권이 유튜브화 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로 구독자 많은 채널도 있지만 막말로 콘텐츠 쏟아내가지고 구독자도 있고 돈도 벌고 이런 이제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 자극적으로 쏟아내면 구독자들한테 호기심도 얻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막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독자 모아가지고 장사되는 그 유튜브하고 논리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영배, 김용민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불량식품 같은 거 내놨을 때도 구독해주고 조회수 올라가고 후원도 있고 난 이 정도 가지고서도 장사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막말 유튜브계에 원탑 정도 되고 유정지 의원은 나는 이두저도 아닌데 나도 한번 한번 해볼까? 이제 신생 막말 유튜브 이렇게 하려다가 시작부터 뚜드려 맞은 것 같은데 저분은 의정활동하면서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거든요. 얼굴도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례대표인데 저분 때문에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전 민주당 의원이신 김영주 의원께서는 비례대표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지역구도 준비를 하신대요. 그런데 저분 그러면 이제 시민들 만나가지고 자기 홍보할 때 제가 의정활동 이런 거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홍보할 게 있나요? 아무도 못 알아보실 텐데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막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리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말 부끄러운 장면들 흑역사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 날 많은데 앞으로의 인생이 소중하면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고 남학에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자기도 대우를 받거든요. 저런 장면들이 본인의 인생에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정주 의원이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탔어요. 그런데 보시죠. 유정주 의원이 생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보좌 직원들이 유정주 의원에게 자전거를 선물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곳은 실내 아니겠습니까? 의원회관. 왜 국회의원들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내부에서 유정주 의원이 저 자전거 타다가 저기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런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는데 이 자전거군요. 장채호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제가 저 장면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구자룡 변호사님 팩트가 틀린 거 처음 봅니다. 어떤 팩트가 틀렸어요? 유정주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주목받은 거 저때 있었다고요. 아, 이때 있었다. 국회의원회관 실내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기행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새벽에 올리신 글을 보면 전혀 정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한동훈 장관 지지하는 분들에게 문자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속상한 마음을 그냥 두서없이 막 포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온갖 가짜뉴스로 막 시비도 걸고 하다가 청담동 사건도 있었고 이 모든 게 가짜라고 드러났을 때 또는 막말을 했다가 비판을 받을 때 왜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에게는 사과하지 않는가. 지금 이거 불쾌하게 보시는 국민들께도 당연히 사과해야 되지만 아니, 한쪽에서는 나이도 어린 놈이 막 이러다가 또 한쪽에서는 나이가 더 어린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자기보다 선배인데 너하고 있으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어쨌거나 막말로 무리를 일으켰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된다. 김의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 퍼뜨리다가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 아직까지도 안 했죠. 그거 최고위에서 틀었던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죽을 대지 마시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고개 숙이고 페이스북 등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용민 의원 그리고 민형배 의원, 유정주 의원 얘기를 짧게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남국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등장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3명의 의원, 김용민, 민형배, 유정주 이들 의원들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 하나 만나보시죠. 이 법사위 전체매의장에서 이렇게 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00일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전정부 탓을 할 겁니까? 1년이 됐다고 곽상도가 수사를 저희가 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고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깐죽거린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이 시점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는 거 보이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갑질하라고 거짓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들 잡으셨는지요. 김용민, 민영배, 유정주, 김남국, 최강욱 전 의원은 철험의 소속입니다.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 철험의 소속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장관 아들 외에 인턴 증명서 허위로 증명서 발급해 준 혐의로 뺏지 날라갔고 황운하 의원은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징역 5년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있는 상황. 서재현 대변인님, 철험해를 두고도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선 모임의 철험의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의 어떤 말, 단어 선생. 저도 방금 깐족이라는 말, 단어 선생님들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단어, 단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어떤 비판받을 건 있지만 초선 모임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조직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서로 이제 사실 이게 국민들도 보시면 저도 되고 있지만 상수도 요금 같은 것도 사실 보면 뉴스 보니까 한 4억 5천 미수로 사상 최고더라고요. 그만큼 민심이 경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총선에서는 어떤 말싸움이라든지 서로 이제 어떤 인신공격성 싸움이 아니라 민심을 위한 경제 살리기 경쟁을 진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될 시기인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